나 완전 뭐뭐해 완전 뭐뭐야 네이티브들은 대화 시에 totally를 정말 많이 쓰죠 그냥 I'm tired 나 피곤해 라고 하는 대신에 I'm totally tired 라고 하면 나 완전 피곤해 이렇게 강조하는 뜻이 돼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 심각해 I'm not kidding I'm totally serious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고요 나 완전 헷갈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때도 I'm totally los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Lost가 꼭 길을 잃었을 때 말고도 뭔가가 이해가 안 돼서 헷갈린다고 할 때도 쓰거든요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의미인 거죠 I'm totally 패턴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알아볼까요? 그냥 totally 그러게 말이야 라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도 참 많이 쓰이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She's smoking hot 저 여자 완전 끝내준다 Totally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누군가의 외모를 끝내준다고 할 때 hot를 쓰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smoking을 붙여서 smoking hot 라고 하면 연기가 날 정도로 hot하다 그러니까 정말 끝내준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뜻이 돼요 pattern 80 I'm totally 나 완전 무엇해 나 완전 무엇이야 Step 1 나 완전 헷갈려 I'm totally lost 나 지금 완전 심각해 나 지금 완전 진지해 I'm totally serious right now 내 제안 완전 괜찮아 I'm totally cool with your suggestion I'm totally cool with your suggestion 나 완전 취했어 I'm totally wasted I'm totally wasted I'm totally was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